강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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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나오자마자 얼굴이 없음 다 해 강민아 하하하 그러니 우 Whitney 생일 축하합니다! 생일 축하합니다! 생일 축하합니다! Collection 생일이 빵 jail 어차피야!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너무 많이 묻혔어. 네, 축하해, 지안아. 정말 고마워. 그런데 태우는? 나 태우 연락 안 받은 지 좀 오래됐어. 지안이 너랑은 연락 돼? 태우가? 응. 아니, 나도 요새 집에만 있는 거야. 일 좀 다 끝나나 싶더니. 우리 그냥 빨리 옷 갈아입고. 그럼 이나 가봐. 어휴, 재미없어. 잠깐 숨 쉬자. 응? 아, 정말 왜 이래? 여기까지 와서. 시끄러워. 소리를 없애볼까? 태우? 재우는 데우는 못 У해야돼, 왜 이래, 쌉은 데우는 렉는 데우는 어디까지 찍는 거야. 이 렉는 데우는 보고 싶다. 태우. 아우... 태우민은 대체 어딨길래 이렇게 연락도 안 받고. 네 리비 아무렇지 않아? 뭐가? 태우가 사라졌잖아 나 먼저 갈게 리비야 어디 가? 리비야 태우 너에게는 결핍이 없어 보였어 그래서 나랑은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어 너를 사랑하는 것도 그리고 좋아하지 않는 것도 아니야 사실 잘 모르겠어 다행히 야 야 이 ㅆㄴ기 너 무슨 소리 나오냐 지금? 태우 어디 있었어요? 미안하다 얘들아 잘 지냈냐? 잘 지냈냐? 가온을 존나게 잤네 ㅆㄴ기 형 연락도 안 되고 어디 있던 거야 리비야 나 엄마 여행 좀 다녀왔다 여행? 어 산도 타고 바다도 넘고 야 섹시하네 좋고 싶은데 가기야 나 안 보여? 이비 이비는 잘 지냈어? 응 반가워 이비가 반갑다는 얘기도 하고 와이 컸네 이제 성인들 다들 뭐 할거냐? 섹스 아씨 아잇 장난이고 난 춤을 출거야 세계적인 스타 지안인 지안인 뭐 할거야? 나 파리에 있는 학교 합격했어 지안아 진짜요? 야 축하해 지안아 축하해 고마워 다들 기쁜 소식이네 나는 하트이던 씨랑 모델 기억했다 야 축하한다 한나 한나는 꼭 좋은 모델이 될거야 당연하지 이비 이비 이비는 뭐 할거야? 이비는 그림 잘 그리니까 미대 가면 되겠다 나 노래할거야 노래? 이비 노래 잘해? 야 이비 너 우리한테 말 한마디도 없더니 집에서 혼자 노래 연습하고 그러냐? 응 정말 멋지다 어 야 그러지 말고 불러줘라 내 옆에서 죽이는 댄스를 쳐지 안돼 내일 태연은 뭐 할거야? 어? 나는 이렇게 순정을 맞춰야지 어허 새끼 여행 갔다 오더니 할배가 다 돼서 왔네 하하하 저희들 저희들 아 아 저희들 재밌었어? 안 재밌었어? 재미나 쪼끔 저희들 저희들 distort homeowner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